이제 입술도 좀 죽여봐. 지금도 이미 산 송장인데요? 그럼 죽은 송장으로 보일 만큼 팍팍 죽여봐.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? 이제 남은 주상 쪽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임신 우울증에 걸린 임산부를 오게 가두진 못할 거 아니야. 나 어때 보여? 죽은 송장 같아요. 그래? 대왕 대비마마 낚시옵니다. 아이소. 두 분이서 아주 혼신의 연기를 펼치시는구먼. 하지만 오늘 밤의 연기 대상은 나라고. 전하! 나를 두고 가시다니요. 우리 왕서는 어쩌라구요? 전하! 아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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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어리를 부르시오 당장. 아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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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소.